아 안수상한 도박사 아 야 9개 질렀어 어떻게 하는거에요 여기에다 그냥 우클릭 이렇게 야 양김이 하나 나오는데 양김이 하나는 다섯개요 아 아아 아 이거 씨앗까지 해서 여섯개 아 한개 손해받다 아 아냐아냐아냐 더 딴걸로 더 이득뿌면 돼요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 씨앗 다 Dawson salud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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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레고카 뽑으면 돼요 수레고카 으아아 오아 라이컨 야 씨앗 더 4개가 남았는대 아 야 이거 수레고커 뽑아서 지금 완전 본전 뽑았거든요 안 돼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각자를 보게 되는데요 짠 오 민들레 3개? 요 뼛가루 하나에 7개거든요 2개에 이득 받지 2개 어? 야 데이지랑 소내기 별꽃 데이지랑 소내기 별꽃 20개? 야 수레고커 하나랑 똑같은데? 아 대이지 좋아요 정산해볼까? 와 16개 이득받다고16개 한 번 더 하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가발 도박사 지금 쪽 좀 흔들리죠 지금 어 이녀서 지금 불안해요 지금 스무 개 와 민들레로 스물 이고옵게? 근데 respat 아! av 역시 아 이거 하나도 안나올때가 제일 치명적인... 안 뒤에 오오오옥 아 욕심이.. 욕심에 화를 불러오고 있어 안 뒤에 우와 잠깐만 이거 이거.. 처음보다 설마 해요 본전은본전은 찾아야된다 이거 어쭉 손에 이 demasiado 아 제발 쓰레국카 하나만 하나 줄었네 오오! 야 데이지의 쓰레국카 아 오오. 9개 2등 9개 2등 아 이거 한번더 하면은 뭔가 쓰레국카 연속 두번 나올거 같은데 아 이젠 면 jumping 2번 나올거 같은 느낌이 다닫았다니까 한 방에 40개 야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이거 4세트 될 것 같애 소녀는 안되지 꽃이 4개 아우 와아! 스레드 끝까지! 이거 됐다! 이거 됐다! 아 아 큰일났다 아 진짜 큰일났다 이거 이거 갔다! 아아! 아 이거 그 함정에 걸렸다 나 이거 아 이거 처음에 조금 당첨되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득 보게 하다가 오 마지막이 극심한 손해로 오! 스레드 끝 와아아아아! 다시! 다시 팍구! 매 일단 짠다 아 이제 안될 거 같애 야 그만해야될거 같애 이거 이거나 이제 파산에his 구요 방금 와 modo 이제 그만해야될거 같애요 Details 당신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